여러분 여기 스프판이 나왔던데 빵 반죽 이거 좀 깜빡해? 최고 맛 우리 정원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이건 면세없다 망고 맛있다 망고 피클은 난 난생처음 듣고 다 우아하게 해갑니다 우아한 레디 액션 일단 혜민은 와봐 엄마가 용돈 줄게 헬로우 저희는 서판당식역에 가가지고 쪽팔톱밥을 먹을 것입니다 맥주완 오빠가 소개해준대요? 어제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물을 다 얼려왔습니다 Contemplation 우리 내비게이션 우리 내비게이션 건너야 되는데 신호등이 없다고? 어 뭐야 이게 진짜인데 이거 왜 신호가없어? 이게 왜 진짜야 진짜 없는거야 원래? 어 맞다 오오오 오우.. 뭔가 밥집있게 생겼는데.. 여러분 여기 수프파에 나왔던 족발 덮밥 organization outside, Vi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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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ganda obsessed 근데 진짜 현진이 많이 많다 어 매운 기맛 Anytime 오늘 아침에 이러는데 목이 너무 약간 그래서 밀가루 끼는 느낌이예요 아니까.. 와 나itis 여러분 여기 소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밥이랑 비벼 먹는 거야? 뭐 어떻게 먹는 거야? 족발, 덮밥, 풍자 4개 밥 따로 아직은 족발 바 덮밥 맛이 좋네 아 진짜 개 부드럽네 쌀은 한국은 진짜 맛있어 그래 그래서 쫀쫀쫀쫀한 맛이 없다니까 쌀에 벽벌이 있네 난리빨 쌀에 벽벌이 있네 쌀에 벽벌이 있네 쌀에 벽벌이 있네 야 먹은 거 좀 더 맛있어 맞네 밥을 이렇게 비비가 섞어가지고요 그쵸 걱정 안가지고요 그리고 국물 한 스푼 그게 맵다 아가씨 다 먹으라 물려 아 윙 미치겠다 선크림 같은 거 사서 지금 쥐가 지금 뭔지 모르고 세 분 소개해주세요 어디 거에요? 오~~ 그 이름 이름 불러 싱글나라 산소수 페이스 배터리 성산 이것도 이것도 뭔데... 여러분 저희 곁단 지려가지고 이거 어제 그 뭐지? 빌라마켓에서 샀습니다 자기가 근처 빵집을 찾아서 빵집으로 갈 것입니다 이게 열대 과일 관련해서 있는 거래. 아니, 어머. 어, 베스트 셀러? 아니, 너 안 먹어도 다 했다는 거? 코코넛. 코코넛? 넣어달래, 넣어보자. 나 이거 멀리서도 샀어. 내 말이 쟤는 적고 태고 가서 저기요, 여기요 사장님. 저 주문이요, 여러분. 잠깐만요. 근데 여러분, 영수증을 봐도 뭐가 뭔지 몰라요. 빵 반죽이 왜 이렇게 쫀득쫀득해? 그러니까 맛집이 있지. 반죽이 맛있대. 오, 괜찮다. 근데 안 먹고 싶게 생겼다, 안 먹을래. 이게 뭐라. 아, 고기빵? 아, 이게,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이게, 이게, 이게. 불고키라고. 그래, 이게 맛있다 했다, 내가 사진을 봤다. 이게 맛있어요, 여러분, 불고무거. 코코넛? 괜찮다. 근데 이걸 어떻게 먹나? 배하고 먹었는데? 그냥 토마토 소스 느낌이야. 야,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뭔가 별본데? 완전 찐득. 이게 제일 나은데? 찐득쫀득. 맛있지? 아니, 뭔가 조그라빙소스 같아. 다 끝났다. 여러분, 코코넛 땅을 제일 추천하신다? 뭐, 그 있잖아, 끈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 그거 심는 느낌이야. 우리 가방 심는 느낌이야. 진짜 어려워. 그거 왜 쫄리니? 그러니까 한 입술만 먹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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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골라야지, 얘야. 투타벅스 한 잔 주세요, 이거 아니야. 누텔라, 누텔라 아몬드? 다 똑같은 아침 타랑 ani과 στη đi Hot Mix jornal kırbal 안 싹 pekt Frau 지키 CD 面 guten 뜯 kidding. 바이크 나오지 disobedient? 말 안 나아. 네, 언제 바이크 vedere. 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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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안녕 안녕 앉아 앉아 안녕 안녕 갈게 뭐야 뭐야 얼마에요? 아 10바트 한국어 완전 예뻐요 근데 여기는 버스 안내원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내고 하면 됩니다 10바트 저희 버스 너무 이상한데 뭔가 어린이집인데 우리 인기 많죠 제가 손을 한번 헌드니까 살면서 안녕 이제 한명 나한테 사랑이 맞은거 맞지? 네 아니다 맞다 다닌걸로 와 와 여기도 엔트리피 봤는데 화장실 어디야? 여러분 저희는 지금 황금불상 사원으로 가고 아니 왔습니다 수척했습니다 진짜 엔트리피 봤는데 진짜 엔트리피 봤는데 우와 와 지금 여기 나와 아니 여기 방콕에 있는 방콕에 있는 방콕에 있는 여기 여기 왔습니다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여러분 저기 앞에 툭툭이 있는데 고은이는요 툭툭 아저씨가 말을 걸기 도전해 노 노 아니 아니 아저씨가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아저씨가 걸어와가지고 말을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도전해 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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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태국사원 대부분이 약간 복장 제한이 있거든요 이런거 미리 잘 알아보고 오시는게 아주 좋습니다 인당 200바트 입니다 뭔가 가만히 있어? 너도 더 풀나보다 이 콜리가 니는 그래도 잘할 수 있잖아 알어 왜? 나무 이렇게 큰데? 나무 이렇게 큰데? 왜?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여기? 예쁘다 여기 어? 안씨 진짜 넓어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발도 있다 허리가 참 예쁘다 날씨도 너무 더워 하우 머치 보디 원 블리즈 시원하긴 하다 어 맛있어 맛인데 단데 수수깡 주스 끝 수수깡 주스 끝 같은 거 어디? 다른 걸.. 아니야?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냥 다른 거 같은데 진짜 뭐가 뭔지를 모르겠네 바스겠지? 여러분 저희는 버스를 타고 어딜 가나요? 바이삼 로드 어 자리 있나? 그러게 바이러스 여러분 여기는 까오산에 있는 스타벅스 제가 물어봤는데 이 말차 화이트 초콜릿이랑 말차 앤드 에스프레시고 일전 이 두 개가 그 타일랜드 올리메뉴라고 하네요 여기 와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중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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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 갈비국수를 먹으러 갈 겁니다 나이소이 나이소이 어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거리가 진짜 예뻐요 근데 뭔가 여기 약간 한국 카페 감성인데? 뮤직비디오 아 근데 그게 없어서 좋다 뭔가 호객 행위를 좀 한다 뭐야 여기 누워서 마사지를 받는데? 우리는 안에 들어가자 와 여기 마사지 많은지 진짜 많다 50분은 150분 하시네 300분은 왜 안 차지? 1시간 받아야지 근데 유명하대 아 진짜로? 어 우리 또 한국 맛집에 왔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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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원 어? 아니 두 예스 예스 여러분 저희는 갈비국수를 먹으러 왔고요 우리 조원이 오빠가 오빠가 먹으러 해가지고요 맛있다 맛있다 그래서 저희 네 명인데 일단 두 개 시켜서 간단하게 한번 먹고 또 가서 또 계속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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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이런 식당이 더 습하네 맞제 양이 너무 작네 아니 면이 0.5 인생이 0.5 이게 더 시켜도 되겠는데 국수가 어디 있어 기현아 나 이거 한입인데 이렇게 한입은 남겨줄래 아 먹자 맛있다 괜찮네 아니 쎄다 드디어 가지 쎄다 진짜 우리 조원이의 옷 봐봐 네도 궁금하다 맛있다 가지 쎄다 짭조름 무시한 걸 좋아하네 gent 가니 샤다 connected 되니까 막 의상 맞은데 나는 좀 세다 나도 좀 세다 나 좀 세다 가니 좀 많이 세다 응 했는데 맛을 이 겨pis现에 norms 오 오 맞지 temas 으음 으음 맛있네 약간 국물 쌀국수 내가 좀 많이 쌀국수 맛나는데 국물 개맛있다 미나리 같애 너 뭐잉글로리 나 공신채 미나리도 보러 가요 공신채 공신채 나 미나리 끝나간다 처리? 어 남편과 해줄 진짜 맛있어 맛있어는 반말이래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여기 에브리바디 코리아 알바생 이런 분들 직원 직원 점원분들 빼고 그제? 그제? 현진이 아무것도 우리 현진한테는 안 맞겠다 아니 이러나요 너무 짝 어제 먹은 신인간만 뺀키로 그정도는 아닌데 이게 더 짱게나? 딱따마 잘 먹었을 때 우리 10분 안 야 나 먹는거 찍은지 11분 됐는데 와 여기 약간 퍽도 분위기도 봐야지 봐야지 맞제? 어 엄마야 아 이거 뭐야? 사실 저런 운동을 할 겁니다 아 맞다 운동했잖아 아 맞다 어디갔지? 뭐야? 야 김수막 아닌거 아니야? 이건 내꺼지? 이거 김수막건데 이거? 여기있는데요? 저거 공통와버리면 어떡해 기현아 왜 도벽이 있어 아니 기현아 뭐야? 아니 여러분 아니 얘 뭐야? 아니 아니 기현이 아니 기현이 아 나 부풀어서 못 가겠다 거기 거기 아니 왜 나는 물건 훔쳐와 아니 니가 떨어뜨렸길래 당연히 니끈인 줄 알았지 그러고 니가 안 죽길래 아이씨 아니 나 아니 아니 기현이 도벽살 아 여러분 여기가 진짜 카우산의 약간 메인스트리트 같은 느낌이에요 야 진짜 좋다 유리안? 유리안? 바나나 바나나 냄새 없어? 근데 여기서 왔다고 보고 왜이네 반깨이 필드 왜? 맛있는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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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거 해 아니 냄새 안 나 너무 대척하시네 아니 야 하나 사자 하나 사자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굿 아니 엄마야 엄마야 약간 씹은 고구마 약간 애매하게 씹은 고구마 안 차가워서 근데 되게 달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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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밤 고구마 물 많이 먹었는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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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랑 고구마 진 거 같은데? 바나나랑 고구마 진 거 같은데? 약간 맛에 아 근데 먹은 거랑 냄새랑 다른데? 이거 그냥 바나나 같은데? 나 별로 안 먹고 싶은데 별로야? 그냥 뭔가 안 땡겨 맛이 땡기는 맛 진짜 잘 먹는다 안 먹게 해가지고 네 절대 안 먹을 거 아니 근데 이거는 아주 잘 죽였다 안 먹어 먹을 수 없는데 여러분 까오산에 있는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에? 쟤 뭐고? 잘한다 아니 저거 대마초래 어? 저거? 어 캔나비스가 다 대마초래 여러분 캐나비스 캔나비스가 길거리에 진짜 많아요 진짜 눈 획 돌면 옆에 있어 망고 망고 드디어 망고를 썰어준다 어어어 오오오 assurance 뭔가 많은 것 같다 oh it's okay it's okay 나도 손으로 먹어 어머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 breakdown 1,600원 돈? 대박있다 맛있다 망고 발사지 받으러 갈까? 저래 볼라먹는 거요? 볼라먹는 거 아따마 야무지게도 먹네 나 지금 심이라 고아놨어 다 먹어도 된다 여러분 또 마약합니다 나 망고만 한 100개 먹고 싶은데 이미 살 개 졌음 진짜 재밌어 왜? 어떻게 나와? 진짜 개시강인가? 나 이거 한국에서 이렇게는 못 찍어 아니 개시강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길거리 음식들이 카테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건너래 까우산 로드에서 건너편에 오시면 요런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잔잔한 펍 같은 것들 저희는 까우산 볼 거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갈 거예요 오오이 오오이 킬해도 되고 킬해도 되고 킬해도 되고 킬해도 돼? 여러분 어딜 가나 똑같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가다가 안에서 할 수 있는 마사지샵 여기를 갈 겁니다 애들 벌써 들어갔어요 여기를 살 수 있나? 응? 얘들아 너 내가 엎드렸니? 응? 나 엎드렸는데 응? 나 엎드렸는데 응? 나 엎드렸는데 응? 나 엎드렸는데 나 발가락 부사진 놈 중에 아 근데 진짜 시원해 응 여러분 파사지 받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진짜 꿋꿋이다 와 진짜 타고디 푸는데 와 긍까 와 나 진짜 쿵쾅쿵쾅 아니 저 형아 지린다니까 내 머리를 휘둑휘둑 휘둑 휘둑 나 지금 괜찮아 머리? 아니 머리 괜찮아? 눈썹은 있어 지금? 없어졌어? 아니 있어 있어 다행히 있어 얼굴을 이렇게 엎어가지고 하잖아 응 근데 옆으로 이렇게 하잖아 어 내 화장물도 못 타지 나야 화장 다 지워졌을걸? 내 말이 근처 걷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아니 또 한 잔 칵테일 한다고 먹을래 그 하체에서 엉덩이 누르는데 막 이제 혈액순 안 되고 하니까 빵 끼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끼면은 진짜 크게 날 것 같아요 아 내 말이 아니라 나 진짜 고민했다 여기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빵구를 껐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은 어디까지 깠느냐 하면 진짜 여기가 뜨끈뜨끈하니까 숫자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알았어 근데 또 다리 막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 어 그때 어 어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제 내가 빵구를 꺼면 이 사람 정통으로 내 빵구를 맞출 것 같은 거라 한 껴 보이지 근데 진짜 여기서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어 아 이게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아 이거 사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악요리 여러분 9시간 남았는데 여러분 저희 내일 파카이아에 가거든요 9시간 남았는데 지금 갈 방법이 없네 마이크 택시라고 그 뭐 싼 택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예매하면서 이메일 메일링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 새끼가 답이 없죠 답이 어 내 메일 답을 안 해요 저 사실 한 2-3주 전부터 아 취한 거 아니고요 2-3주 전부터 계속 막 메일링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처음에 2,800바트 달라 했다가 원래 공홈에 1,400바트라 되어있는데 막 얘기하다가 그래서 갑자기 3,200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네가 처음에 2,800바트 달라 하지 않았냐 근데 왜 3,200을 달라 하냐 왜 내가 3,200이 내가 되냐 이랬더니 어 기사가 맨날 어 너 옆에서 스탠바이 할 수 없잖아 파타야까지 가는데 그래서 오케이 해서 3,300 오케이 했는데 이게 뭐야 지금 답도 없어 답도 예약을 했는데 안 갈 수는 없어 그렇긴 해 그럼 그게 하이라이트 왜? 왜? 왜 하이라이트야 근데? 아 아 아니 왜냐면 우리가 관광지 계속 돌았고 근데 약간 이런 쇼나 관람하는 거가 내일이 처음이잖아 맞지 후기를 오늘 약간 내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데 우리가 여기 나 그때 욕구쇼보를 파타야 가는 건데 레흥이 귀여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다 말했어 나 욕구하고 올 거라 이모들한테 다 말했어 내가 그거 보러 간다고 너 진짜 신년상이네 당연하지 당연하지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고 내일은 파타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루 당일치기로 라운드 트립 해서 떠나는데 택시가 이야기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애들이 아무도 편의점 안 간다 해가지고 저 혼자 그냥 편의점을 털어버렸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게 조금 약간 위험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가 안 일어났잖아요 가서 제가 뭐 샀는지 아 이거 브이로그 안 찍으려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한 5천원? 조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이놈은 코코넛 샌드위치 이놈을 사봤습니다 더블 초콜릿 케이크 샌드위치 살 찌는 거 말하지? 처먹죠? 파인애플 음료를 구매했는데 아주 그냥 완전 꾸덕한 진짜 파인애플 가른 듯한 그런 맛이 나요 새콤한 맛은 약간 빠진 듯한 느낌? 저 이거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거든요? 쓰리샷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아침에 준비할 때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먹어주고 터가지고 구매했습니다 맹고즈 초코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 단무지맛 나는데? 아 개파트네 망고인데? 망고 75% 난 진짜 내가 보고 싶은 단어만 봤어 망고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피클드 약간 코코넛을 씹히면서 고소하면서 약간 달달구리 하면서 토스트 먹는 그런 느낌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이거 봐 뽀송뽀송 너무 달까 봐 걱정했는데 너무 달까 봐 걱정했는데 오 귀찮은데? 음 귀엽다 초코 샌드위치 맛있어 응 여기까지 왔는데 한 입 응 미쳤나 개찐하네 아 근데 그렇게 안 달아 생각보다 그래? 달아도 괜찮은 건지 배 맛있는데 맛있는데 망고 피클은 난 난생처음 일정이 급해서 저는 이제 양치하고 잘 겁니다 이봐요 안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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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